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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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적 손책 새끼를 잡자. 해적 손책 8천명이네. 자, 세이브하고 턴 넘기죠. 우리가 장사군 정정했고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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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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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책 잡았다. 순책 잡았다. 자, 손꼬니들이었습니다. 역사대로 하네요. 드디어 저 해적 새끼들 잡았습니다. 저, 다른데 보고 있자. 저, 다른데, 서류 하늘. 저, 다른데... 저, 다른데... 전, 다른데... 자 양파드 대박 계획료 버티는거 가급적 버티는거 지금 우리가 치고나갈 수 없어요 우와 반란이다 하우돈 하우돈 맹획 맹획은 도대체 왜 여기 있는거야 양파는 어딘데 소방이 비어있군요 아 손준 요훈 비비 아 손준 요훈 암살당한 비비네요 장원이 암살당했나? 유대 유훈 룸 누가 자 들어왔구요 많이 잡았네 이 한당 악취 원숲 밑에 있던 놈인가 대박 선생 괜찮은 않습니다 이것은 자 이렇게 좀 잡아왔어요 지력 정치 쪽이니까 달맞이 하나 집입니다 절단은 일단 내렸습니다 천천히 갑시다 어차피 우리가 죽일 장수들은 많습니다 연은 자동은 또 미진꾸라지가 왜이래 강릉이 공격받고 있네요 오오 윤대목 군웅 윤대목 쩐다 소전 안 써도 되겠다 해보기도 하고 아 그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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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귀사다. 본신이 켠데... 자, 자동으로도 하고... 장안에 4만명. 여기는 왜 유비 땅이야? 자, 두상이라고... 예, 비사 쓸 수 있으나, 비사. 요리가 15네요.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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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계속 진창에다 군대를 오봅시다 자 부캐로 손권이죠 손권권이 가고 있고 자 계속 진창에다 군대를 오면 자, 금군이 천수로 내려옵니다. 자, 금군이 천수로 내려옵니다. 자, 금군이 천수로 내려옵니다. 강이 천수를 함락시키지 못할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함락시켜야겠죠. 야, 그래도 그 짧은 시간에 만명을 죽였다. 진창에 19만명. 자, 금군이 천수로 내려옵니다. 자, 금선이 망했네요. 유비가 결국에는 형남사군하고 남군까지 먹었네. 자, 진창에 있는 친구들은... 자, 금군이 천수로 내려옵니다. 자, 금군이 천수로 내려옵니다. 안되나? 안되면 어쩔 수 없지 안되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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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렇게 한 가보죠 함락 시킬 수 있겠지 설마 저를 못 시키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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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자동 엄맛. 엄맛. 근데 헝군이가... 헉. 곧 곧 곧 곧 곧 곧 곧 곧 곧 아 쩐다 매 계절마다 반란이네 자아 네네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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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많이 잡았네요 자 5,4 많이 잡을 것 같았어 장상 공상 육경 공손조가 왜 여기있어 학수도 잡았네 학수도 잡았다 자 육손 주거구요 학수도 잡았다 아 형 아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청소를 잘 함락시켰고. 오, 연노다. 자, 보자 다 또 옮겼죠? 다 끝났죠? 자, 양파 혼자 천수에 주전합니다. 자, 청소는 어디 있는데? 자, 청소를 잘 함락시켰고. 자, 청소를 잘 함락시켰고. 자, 청소를 잘 함락시켰고. 자, 청소를 잘 함락시켰고. 서평 아까 손권이 빼앗지 않았나? 아저씨들이 삐아졌네 자 자 진림이 망했답니다 송권이 여깄네요 불량이 빠른 속도로 떨어진대 불량을 떨어집니다 자 장소웅도 멸망했습니다 헠흥 흠흠흠흠 쪼흠 쪼흠흠 쪼흠흠흠흠 쪼흠흠 KEZ 쪼흠흠 쪼흠흠흠た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천수 있는 건데도 거의 이제 진창을 옮겼고. 가우더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가우더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가우더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지력형이네 하사민이죠 1위를 최대로 올려주고 여기 못막나 석병은 아 석병은 얘가 지금 못짓는구나 진? 가정엔 여기밖에 못짓는가봐 자 턴 영상 끊겠습니다 고맙습니다